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나의 필요를 무조건 요구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액치라는 기도의 4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일 죄를 품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했던 일,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개인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강구의 기도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액체의 방법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해보세요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